동굴이와 잉카 지금 놀이터에 왔어요 잉카야 머리하고 꼬리가 왜 이렇게 노래해 맨 황태국에서 뒹굴해가지고 머리하고 꼬리가 노래해 원래 하얀색인데 동굴아 동굴이가 원래 노란색이고 잉카 하얀색인데 잉카가 더 노래해 알 수가 없어 미스테리에요 빨리 잉카 우리 잉카 동굴이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우리 곰순이 곰순이 지금 다음 자리 기다리고 있어요 착해 우리 잉카 곰순이한테 한번 혼났어요 우리 곰순이가 잉카 까분다고 맴매했어요 곰순아 왜그랬어 곰순이가 잉카 까분다고 맴매했어 그래서 잉카가 곰순이 무서워해 다음에 우리 신혼이 가생이 날 지켜오네요 잉카 까분이커 하잖아 하하 하하 하하하 응 우리 빨강이죠 빨강이 있어요 빨강이 있고 풍경이 있고 이쪽 건너편에는 순시미 순시미 찾고 있어요 동굴이 동굴이 일어나 으쨰 알난 일어나 아이고 동굴이 이제 한 2주만 있으면 싸움싸움 가능하겠는데 잉카 동굴이한테 기회를 줘 우리 잉카 몇매 해야 되겠는데 잉카 몇매 해야 되겠어 도구 우리 잉카하고 우리 동굴이 들어가면 우리 도구 잠시 나올거에요 동굴이하고 잉카 서로 잘 친해져서 너무 좋아요 서로 잘 친해지니까 너무 다정하고 좋네요 제 생각에는 잉카하고 한혜리가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까불어서 동굴이하고 도구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서로 얌전하고 조용하니까 그래서 방을 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굴아 도구랑 잘 지낼 수 있지 나를 우와 동굴은